마음으로 암도 고치는 마법의 말, 나눔사에서 편했습니다. 저자는 10여 년 전 3개월 시안부 삶을 통보받고, 마음을 비운 끝에 떠난 노정에서 참된 삶과 사랑의 의미를 배워 새 삶을 찾았습니다. 아름답게 그리고 행복하게 인생을 갈무리하는 마음가짐이란 과연 무엇일까를 곰곰 생각하게 합니다.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되도록 폐를 끼치지 않고 살아가는 일은 무엇일까도 느끼게 해줍니다. 내 마음을 비우고 남을 사랑하며 낮은 자세를 지니는 일이 무엇보다도 소중하다고 말합니다.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의 길잡이가 되어주며 수록된 그림은 힐링 여행 중에 그린 소묘들입니다. 감사합니다.